나 캣닢이랑 먹어봐야지 나 너무 맛있게 먹는 거 아니야? 너무 맛있어 언니 나도 캣닢 나도 캣닢, 캣닢, 캣닢 캣닢, 캣닢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부스러지냐? 캣닢도 먹을 줄 아네요 꼭지까지 그냥 다 먹어버리네 캣닢이랑 먹는 게 맛있다 캣닢이랑 먹는 게 맛있어? 캣닢이랑 먹는 게 맛있어? 캣닢, 캣닢 캣닢이 너무 좋아 나도 캣닢 하면 진짜 맛있다 어? 맞는데? 말리랑 쑤다가 지금 쌈을 똑같이 싸고 있어요 캣닢이 진짜 맛있어 음 약간 이 당면에다가 고기 이렇게 올려서 부순 다음에 이렇게 한 번에 산맛처럼 맛있겠다 아, 당면 너무 맛있겠다 야, 근데 맛은 있겠다 씹혀서야 돼 뜨거워, 뜨거워 네, 감사합니다 저기에 지금 뼈 바르는 거예요? 고기? 샐러드 쪽만 더 줘요 이럴만 들어간다고? 빨리 되나요? 어머 어머 어머, 빨리 내가 뭘 뭉겨 이렇게 했어 야, 진짜 대박이다 아, 미쳤네 대박 아니, 이게 입이 들어가는 게 신기해 그러니까 와, 들어갔다 진짜 국자로 이게 무슨 일이야? 저 약간 눈으로 의심했어요 아니, 말리 이렇게 하면 나중에 삽으로 먹어야 돼요? 기대하게 되니까 어, 또 국자 들어가나요? 에바인데요, 지금 에바인데? 에바인데? 아니, 지금 안 돼, 에바 안 돼 일단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건 승부욕이 있을 수 있어요 과연 에바 안 돼, 안 돼, 안 돼 안 돼, 안 돼 아, 밀어넣기, 밀어넣기 어머, 어머, 다 들어가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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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남았어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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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하다 성공, 성공 대박 와, 감사합니다 우동살이가 지금 뼛짐에 나왔습니다 아, 우동만 면 살아있네, 살아있어 진짜 면이 봐요, 윤기가 나요 고기 육수에 촉촉하게 먹어봐서 우동염에 양념이 쏙 뺐어 색깔을 보냈어요, 우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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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옷을 입었네요 네 야, 진짜 맛있겠다, 저거 저 면 맛있겠다, 진짜 오, 진짜 약간 복뚱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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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야, 우수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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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러니까 에바가 면치기 못한다고 했었거든 에바 갑니다 안 된대 안 된대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성공했어 오늘 배우고 간다 그래도 와 사오리 맛있겠다 음 따끔하네 잘하네 면치기 잘하네 우동은 이렇게 스며들어 있어 이 국물이 맵기도 하는데 달콤한 맛이 있어 응 그러니까